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주목받은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에는 두 건의 고소가 밀양경찰서에는 세 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인 가운데에는 가해자로 주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당한 유튜버는 최근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근황이라며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담긴 공개 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다른 유튜버까지 가해자 신상 공개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돌연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을 모두 내렸습니다. 유튜버는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다며 구독도 취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들, 당시 그 사건에 관계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유튜버는 가해자 신상의 추가 폭로를 예고해 앞으로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밀양의 과거 성범죄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지역 폄하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밀양은 성범죄자들 도시, 성폭행범들 신분 세탁해주는 곳 같은 글까지 올라오자 밀양시는 시장이 유감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천재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천재상